저는 오늘 영화를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 차은우 씨 연기를 보고 너무 아 정말 잘한다. 처음 영화 데뷔하는데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감정 연기들을 잘 감정을 뽑아낼 수 있을까? 조금 좀 놀랄 정도로 너무 잘 봤고요. 그런데 얼굴도 너무 극 중에서 짧은 머리를 했는데도 너무 멋있게 군인답게 나오는 뭔가 남자다운 매력도 느낄 수 있었고 그 와중에 마지막에 OST에서 노래까지 너무 잘 부르는 걸 보고 계속 힐끔힐끔 영화를 보면서 봤는데 첫 시작부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. 그만큼 본인이 이 작품에 감정이 많이 가 있었던 것 같고 저런 감정이라면 정말 앞으로도 좋은 배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뭔가 그래도 선배로서의 느낌을 받았었고 하여튼 저는 모든 게 다 은우 씨가 이 영화로 인해서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